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고2 여름방학 잘 보내기. 사실은 얘들아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름방학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물론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은 원격 수업으로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학 느낌이 아마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하게 어영부영 또 날씨도 엄청 덥고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보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여름방학이야. 지금부터 여름방학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빨리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은 진도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2학년 친구들 코로나가 조금 확산이 되면서 등교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좀 더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알차게 좀 무언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딱 탄탄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내야지라고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이번 여름방학이 하셨으면 좋겠냐면 무조건 수학2입니다. 자 수학2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 수학1이랑 수학2는 공통교과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무조건 수학2. 자 단원을 보시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엄청 중요한 단원들이에요. 여기 세 단원 자체가. 그리고 이 수학2를 이번 여름방학에 개념의 어떤 기초부터 그 다음에 개념의 심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좀 다져지는 것까지 수학2를 이번 여름방학에 좀 확실하게 좀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중간고사가 빨리 와요. 생각보다. 9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마 바로 중간고사가 있을 거예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뭔가 벼락치기를 할 기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바로 중간고사가 시작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 수학2를 좀 완벽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학2에 관련돼서 또 이 개념 학습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있어요. 언제든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2학년이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다지게 하지 뭐. 자 그때는요. 고3이에요. 예비 고3이라고 하고 고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것들이 엄청 많고 또 그때의 시기가 되면은 다른 애들은 여기 다 몇 바퀴 돌렸대. 막 기출 본대. 막 문제풀이 들어간대.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는 처음부터 개념 볼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탄탄하게 잘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여름방학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수학2를 이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학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요렇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선생님 수학1은 복습 언제 하죠? 자 수학1은요. 이미 1학기 때 내신이 끝났어요. 그쵸?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수능형의 문제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기는 9월 학평 전이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지정을 하자면 지금은 수투를 열심히 하세요. 수투를 열심히 하시고 9월 학력평가가 9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경부터 해서 수학1을 복습하시되 모의고사형의 문제들을 계속 다루시면서 그 안에서 모르는 개념만을 찾아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개념을 찾아서 정리하고 요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는 선택과목도 걱정 많으시죠? 선택과목은 확통, 기하, 미적분. 근데 이 선택과목은 학교마다 좀 약간 중구난방이어서 1학기 때부터 진도를 나가고 있었던 학교도 있고 2학기부터 새롭게 진도를 나간 학교도 있고 3학년부터 선택과목을 한대요. 라는 학교도 있어요.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택과목은 개념 기초 잡기 정도 그러니까 무겁게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공부까지가 아닌 개념, 전체 교과에 어떤 개념들이 나와 있는지 개념 기초 잡기 정도로만 목표를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뭐 2학기 때 내가 확통, 기하, 미적분, 나가. 나가 그러면은 이제 그 개념 기초 정도 요렇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수투에 집중을 하자. 1번, 2번, 3번. 마지막은 매일매일 수학 문제 풀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월수금 수학 공부하고 화목도 수학 공부한다. 자, 이런 스케줄보다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학습적인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우리가 이게 잘 까먹어요. 저도 잘 까먹어요. 사실 어제 뭐 했지? 라는 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수학 공부, 이제 학습 처음 내가 배웠어. 진도 나가서 막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너무 잘 가고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루 지나면 여러분 알고 첫날 공부했던 거의 한 50% 정도 머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둘짓날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는 그게 빠른 속도로 아 기억이 나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 근데 그게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게 되면은 정말 기억이 아예 안 나버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학 문제는 매일매일 하루 분량을 정해놓고 내가 한 강좌를 들어. 1강부터 30강이야. 그럼 얘를 1일부터 30일까지 날짜를 한 강씩 꼬박꼬박 해놓으시고 하루에 푸는 분량 30문제씩 매일 월화수목금부터 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좀 수학이랑 좀 친해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우리 2학년 친구들 잘 보내셔야지. 그치? 잘 보내셔야 되고 여름방학 왜 특별히 우리 2학년 친구들한테는 중요하냐. 자, 이거 싫어할 얘기긴 하겠지만 다음 방학부터는 여러분들 고3이에요. 이게 2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이 예비 고3이에요. 그때는 고3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고3 싫어해요. 고3이란 말하면 아직 고2예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고3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 압박감이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막 입시를 치러야 되고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거나 부족한 것 같고 스트레스 많고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 이제 제가 고3이라고 하는 걸 조그맣게 적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싫어할까 봐. 그렇지만 현실은 분명히 겨울방학부터는 고3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이렇게 뭔가 개념 부분을 완벽하게 다지면서 차근차근, 그쵸? 심도 있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이 최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여름방학이 지금 시작이니까 오늘부터. 그쵸? 우리 2학년 친구들 계획 잘 세우시고 제가 수학적인 학습법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키시는 우리 온라인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또 다음번 퀘스트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획 잘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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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